안녕하세요. 꽃뿐인의 선인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볼리비아가 원 자생지인 에키놉시스 서브데누데이터 국내 유턴명은 대호환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요렇게 돌기들이 발달하면서 변이가 온 그런 아주 희귀한 선인장입니다. 아주 귀여운 모습의 손털이 요아이의 원래 모습은 요렇게 아주 깔끔한 청록색의 손털이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아주 근육질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한 에키놉시스 서브데누데이터 대호환입니다.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물 선인장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